방탄 방탄 맞지? 방정해야 되는데 가자 다들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난 큰 방 큰 방이야 큰 방? 큰 방으로 많이 쏠리겠구만 내가 물기 싫어 그러니까 그게 살짝 한 막히는 거지 내가 방에 숨어있는데 누가 들어와 그러면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경원이 넘었을 때 또 들어오면 그냥 화날 것 같죠 그냥 화날 것 같죠 야 윤형아 올라가 그래 난 국평으로 정했어 국평으로 하겠어 형 저도 갑니다 분명히 큰 방이 많이 쏠릴 텐데 이번에 꼭 진한이 형이랑 같은 방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맞아요 비 Mat 벽으로 Hajunt 세면듀 벽으로 여행 정리한 정리하니 고민이구만 큰 방을 과장님 사람이 많이 꼬을 것 같고 세 번째 일자리가 reappe 누구와 연하? 여보 윤형이 형은 큰방 갔을 것 같고 아니 윤형이 아까 북방향이 여기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방향이 그렸니 날 팔고 룸 컷 미역지 탕 땅 파게지 탕 땅 파게지 자 어디에 숨어있는지 나왔나 나왔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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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윤형이 형이나 진환이 형? 아니면 진이 형이? 그 정도? 터키 울시 자 둘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한 번 넘어왔었다 주변에서 딱 편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제가 딱 들어감으로써 엄청 피해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인기척이 되는 거구만 아 거기 숨어있지 마요 형 아 왜 나왔어 우리 두 명이야 여기 두 명이야 아 봐 여기 아 봐 진짜 아 봐 여기 아 놀랬다 여기 왜 왔어 왜 왜 여기 왔어? 나 풋바라는데 나 여기가 제일 좋았어 그래? 그래 우리 둘이 픽스하자 픽스가 되겠니 지금 여기 누가 오를 줄 몰라 이거 왜 어디 왔어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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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개인홈 하아 천사의 자 좀 우쩍쩍한 거 같아요 제가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방 옆방은 빛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늑한 방 되게 좋아해요. 아 이게 뭐라고 긴장을 해야 되지? 김지원! 아 긴장된다. 아 긴장된다. 맥슨 노이스. 아 긴장된다. 너 혼자야? 혼자야. 거짓말. 네? 진짜야. 홍석이 저희한테 비키한 건데. 아 그래? 나올 것 같은데? 야 문 잠그지 마라. 누가 문 잠궈냐? 당캐치~! 안 잠궙해.. 안 점검잖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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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처럼 행동하겠어요. 갈까요? 가자. 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앉아 있어? 저는 남자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ON 다시 해둬내기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없구먼 너네 둘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봐봐 하나 둘 한 이구동성으로 요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 셋 구주렛 예ые하 끝샷 범급클래 야 임형아 존 услов하지마 거실이 네 방이야 다 어 머리야 그럼 난 여기다 내 방금 내 방금 내 방금 내 방금